유닛 15 파트 2 발음 오케이 유닛 15 파트 2 발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슈하고 주의 발음 우리 한국 우리 응가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슈 발음 우리 아주 꼬마일 때 엄마가 시 하라고 할 때 시 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슈 하면 애들이 오줌을 넣습니다 소변할 때 그때 냈던 발음 슈 발음 그리고 조음점은 같은데 슈하고 조음점은 같은데 목청을 뜨면 유 발음이 됩니다 슈는 무성음이고 유는 유성음이 됩니다 뜬다 유성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유 유 유 유 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낼 줄 알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유역 가기 전에 이 발음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발사 들어가 short dream please 라고 하는데 이 발사께서 with pleasure sir 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음이 그냥 제가 알고 있던 pleasure의 발음이 아니고 pleasure pleasure 뭔가 이 발사 전체가 유성음이 있어서 떨리는 데서 pleasure 우리는 그런 유성음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목청을 뜨면서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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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줄래 그럴 때 with pleasure 쥬 쥬 쥬 쥬 라고 많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특히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응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쉐 거냐 할 때 쉐 shul stranger on the shore she's shell seashell seashell pressure всю pressure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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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다음에 쥬 발음 유성음입니다 treasure travel usual usual 아주 어렵습니다. 자, 신령 예문 속에서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있는 일이야. 대부분의 시간을 꺼내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소비했습니다. 자, 속단입니다. 놀기 전에 일부터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포 플레쥬, 비즈니스 비포 플레쥬, 쥬. 원스 온 더 쇼, 위 플레이너머, 이 말은 속단입니다. 똥누러 갈 때 하고, 똥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속단입니다. 원스 온 더 쇼, 일단 쇼, 해변가에 도착하고 나면은 위 플레이너머, 배가 폭풍에 시달릴 때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일단 해변가에 도착 안 하면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속단입니다. 원스 온 쇼, 위 플레이, 위 플레이, 노모, 플레이, 위 플레이, 노모 원스 온 쇼, 위 플레이, 노모 할 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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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의 길이 송글때 스트레인저 온 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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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오늘은 아주 어려운 발음 코너였습니다. 많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턴 드릴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did you, did you, did you 축약과 함께 예문 속에서 연습하겠습니다. Did you say please? Did you say please? Please 라고 말을 했느냐? Did you see where I put my homework? 내 숙제를 어디다가 뒀는지 보셨어요? Did you see where I put my homework? Did you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했느냐? Did you say thank you? Did you hear what I said? Did you hear what I said? 어머말이 말같지 않나? 어머말 듣기는 한 거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Did you have a good time? 재미있게 잘 놀았느냐? Did you have a good time? 재미있게 놀았느냐? 라고 할 때 Did you have a good time? 자, never에 대한 패턴 드릴 되겠습니다. Never do it again. 다시는 그러지만 Never do it again. Never go anywhere with someone you don't know. someone 다음에 수식이며 You don't know. 너가 모르는 그 사람들 관계대명사입니다. someone who you don't know인데 someone you don't know 라고 그냥 who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는 전부 다 앞에서 뒤를 수식하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경우가 일곱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 하나 관계대명사 저를 사용해서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것 Never go anywhere with someone you don't know. 너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로 어디든지 가면 안 돼. 중요한 표현입니다. Never go anywhere with someone you don't know. Never go anywhere with someone you don't know. 그리고 버스 앞을 절대로 바로 지나가지 마. Never walk in front of the bus. Never walk in front of the bus. 애들이 작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작은 애들을 바로 앞에 지나가면 못 볼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버스 길이의 두 배 앞에서 지나가라 라는 그런 안전교육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ever walk in front of the bus. 걱정하지마 Never mind 이런 표현은 우리가 Never mind 걱정하지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한 단어처럼 Never mind 다시는 맹세하지마 Never swear again Never swear again 다음에는 Mom, Can I? Mom, Can I? 라는 패턴을 연습하겠습니다. Mom, Can I have some snacks? 엄마, 스낵 좀 먹어도 돼요? 라고 할 때 Can I have some snacks? Mom, Can I go to Alex's house? 엄마, 내 알렉스 내 집에 놀러 가도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Mom, Can I go to Alex's house? 엄마, 돈 좀 주실래요? 내 용돈 좀 주실래요? Allowance money 여기서는 Can I have some money? 돈 조금 주실래요? 엄마, 케이크 한 조각 주실래요? 할 때 Piece of cake Piece of cake Mom, Can I have a piece of cake? 엄마, 우리 집에서 개 키우면 안 되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Mom, Can I have a dog? Can I have a dog? 자, 다음은 친밀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쁘게 해달라고 해야지 Act nicely Ask Ask nicely Ask nicely Ask nicely 실례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Say excuse me Say excuse me Don't talk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는 말하면 안 돼 Don't talk to strangers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길을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양쪽 방향으로 다 봐야 돼 라는 표현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낯선 사람이 주는 사탕은 받으면 안 돼 Don't take candy from strangers Don't take candy from strangers 만약 낯선 사람이 늘 만지려고 하면 뛰면서 크게 꽈물쳐 이런 표현 If stranger tries to touch you Run and yell loudly Help me! 하고 괌 치라고 팍 뛰면서 Help me! 그리고 제가 UCLA에 있을 때 봤던 내용입니다만 여학생들에게 호각을 많이 지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UCLA 캠퍼스가 아주 넓기 때문에 특히 약간 밤에 걷다가 위음에 부딪혔을 때 호각을 불면 아무리 범죄를 행하려는 사람이 간이 크더라도 갑작스러운 호각 손에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낯선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면 뛰면서 크게 꽈물쳐 라는 표현 If stranger tries to touch you If stranger If stranger tries to touch you Run and yell loudly Run and yell loudly Run and yell loudly Run and yell loudly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로 어디든지 가면 안 돼 Never go anywhere with someone you don't know Never go anywhere with someone you don't know 마약은 나쁜 것이란다 Drugs are bad Drugs 마약입니다 Drugs are bad 어케이스 길을 건너지는 반드시 횡단 보도에서 항상 날이 건너지는 아니 자, 다음은 337 리듬 영어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길게 이 표현을 세 번 듣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 따라합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 같이 What did you say? What's the magic word? Say you're sorry. 자, 갑니다. What did you say?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면서 제 자신도 느낀 건데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제 자신이 영어 연습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제가 녹음을 할 때 배에 힘을 주면서 말을 들 수 있는 대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이쁘게 운음인처럼 될 수 없는 것은 제 자신의 한계입니다마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그들의 의문 현상을 잘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처럼 연습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성인이 되신 분들이 어릴 때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웠던 꼬마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가서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다고 해도 자녀분들처럼 영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이민처럼 원단처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리듬강강, 약강, 약강, 약강은 항상 영어에서 중요한 동사, 명사는 스트레스, 강세를 받더라. 그것을 돕기 위해서 문법적인 기능하는 어구들은 소리가 약해져서 약강, 약강의 자연적인 리듬이 발생하면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명심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